들어오자마자 아주 편안하게 이 분위기를 즐기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수려한 연기에 순수한 예능력까지 갖춘 배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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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우! 네, 안녕하십니까? 나인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톤이 좋네요. 톤이 너무 좋아요. 예능인 톤이다, 예능 톤. 더 있으셔. 그렇습니다. 서윤 씨가 뭐 오자마자 이분이 왜 여기 앉았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인우 씨. 아, 인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바보 보내고 모지리가 들어왔네. 와, 무슨 새 학기 같은 새 학기. 자리 바뀌었네? 이렇게 뛰어 앉았다니 결국 얘가 들어왔네.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세윤 씨에게 들은 조언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첫 마디가. 조언을. 녹화 11시라고. 아, 오전 11시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매니저세요? 아, 이제 알려줘. 왜냐면 또 뒤에 오면 동생 오니까 이제 뭐. 오늘 녹화 11시라고 하고. 이제 형이 둥둥대는 거 보여줄게. 딱 이렇게 말해서. 아니야. 좋차네, 좋차네. 아니, 문세윤 씨. 나 저런 사람이랑 일부 취해. 아니, 1박 2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호신이 이러네.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1박 2일 멤버들이 왔을 때. 오, 그래. 약간 거만을 떨었어요. 그래서 형이 좀 끌어죽게 했는데 왔더니 얘네만 옆에 앉아 있으면 내가 죽이 쓰더라고.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딘딘도 가면 1박 2일 계속 놀리고. 이 형 거의 뭐 앉아 있기만 해. 자고 있어. 막 놀리니까. 기대치를 아예 낮춰놓고 제가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저 제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날이다. 잡자, 잡아. 도착할 때쯤에 영상통화가 딱 오더니. 야,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어, 형 저 거의 다 왔어요 하니까. 할까요? 안 와? 싫어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형은 왜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얀마. 얀마. 형이 준비해야 슛 들어가. 형이 준비해야 슛 들어가.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 아까 김동현 씨한테 깡패라고 해도 본인이 깡패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진땀 흘리네. 이물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완전 날것이고 이렇게 순수한 애를 못 봤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농담들 있잖아요. 게임을 해. 그럼 내가 거기서 인호, 게임을 시작하지 했어. 근데 얘가 카메라 없이 쉬는 시간에도 계속 와서 게임을 시작하지. 내가 그냥 한 번 맞춰줬어. 순수하다, 순수해. 그래, 어떤 게임일까? 카메라도 없어요. 이렇게 놀았어. 가는 차야. 마이크 다 뗐어. 차에 타면 차 문을 열려.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게임을 시작하니까. 잘하네. 너무 웃겨. 게임 끝났어. 이무야, 게임 끝났어. 들어가. 그랬더니 아, 형 게임을. 아, 이거 또 들어가. 들어가. 근데 우리가 보통 지방 가니까 지방에서 들리는 휴게소가 거의 똑같아. 내 차 앞에 또 서 있어. 문을 딱 열려. 어, 뭐야. 게임을 시작하지. 얘는 그 정도로 그냥 즐기는 거야. 카메라에 있더라도. 순수하네요, 순수해. 순수해. 한순간 널 쏟아진 별 아래. 존재하는 건 내 품에 가득 널 아는 채. 율. 오우. 신혁 씨 오랜만에 박수 줍니다. 대박, 대박. 진구 님도 첫 번째 들었대요. 첫 번째 문장은 좀 들었어요. 첫 번째 문장은 좀 들었어요. 진구. 끝없이 차오른 딜라인. 끝없이 차오른 딜라인. 난 거기는 말고. 이러면 더 좋아요, 이러면 더 좋아. 이러면 더 좋아요, 이러면 더 좋아. 진짜 아무도 못 들었어요. 이번에는 되게 확실하게. 되게 확실하게. 저는 반절인데. 아래? 나도 아래인데. 박수, 박수. 백길라를 마실 때. 그러니까 휴가를 갔잖아. 만약에 하와이를 갔어. 언제 딱 숨을 마시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 딱 숨을. 해 떠올릴 때, 해 떠올릴 때. 석양. 석양 아래. 석양 아래. 석양 아래. 석양 아래. 석양. 석양. 석양 선셋. 어우, 미친다. 투옴의. 세 갓. 역시 디오니 소스. 이야, 그렇게. 그럼 데끼라는 석양 아래지. 진구 씨와 신등협 씨의 콜라보레이션. 뭐 들은 거 혹시? 아니, 혹시. 괜찮아요. 빨리 놓자고 같이. 진구 씨 들은 거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억을 확실하게 들어서. 추억이 맞는 것 같아요. 혜연 씨가 할 말이 있대요. 달콤이 취하자 빈다. 근데 데끼라니까 취하는 게 맞지 않아. 그게 나도 취하는 게 맞죠. 데끼라니까 취해야 된다. 데끼라 마시면 무조건 취한다. 저는 그렇게 한 번 달콤이 취하자 빈다. 지금 동현이가 가스라이트 하는 것처럼 태현이가 살짝살짝. 뭐야. 탱스 라이트. 취하는 게 맞다고. 취하게? 좋아요. 아니, 맞잖아. 댓글라 있으니까 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해. 취하게. 취하게. 친구. 이거 취하니 빈다? 달콤이 취하니 빈. 달콤이 취하니 빈. 너무 아깝다. 이거 다 똑같아. 야, 키. 야. 취하니? 어떻게 취했어, 너. 자, 이현 씨 출발합니다. 자, 가면 도와줄 거예요. 추억은 아니야. 자, 두 글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추억이. 취한 거를 그대로 가져가고. 발음이 제일 비슷한 취하게. 어, 취하게. 제가 취하계로 들었어. 취하게요? 오빠가? 진짜. 나 취하계로 들었어. 진짜? 진짜 처음부터 취약해. 정확하게. 그럼 왜 오빠가 들었을까? 아니, 두 번째 귀를 스피커 바로 펴대고. 근데 만약에 개빛나. 이게 제일 비슷한 건 맞지. 개빛나까지 하면 뭐. 3음절 라임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동현이 형만 들었다는 게 이게. 새끼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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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잖아요. 취하니는 별로야. 그러니까. 취하니. 취하니 빛나. 왜냐면 이 발음이 너무 정확해요. 추억이. 자, 이러면은. 한의로 갑니다. 정답. 불러주세요. 끝없이 차오른 딜라잇. 서경을 듣길라. 쫙 다 굴지 않으 빛나. 해결한 딜라잇. 왜요, 왜요. 지금 가사보다.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오디오의 가사보다 히히. 이거 바탕으로 공개합니다. 맞아라. 과연. 결과는. 여기 맞춰야 돼. 찍어서 맞춰야 돼. 보여주세요. 지금 맞춰야 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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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실패. 실패. 저 그냥 한 글자 보면 안 돼요. 아니, 취하니의 피카소 해버려.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께 힌트판을 오픈합니다. 아직 매력적인 힌트가 남아있습니다. 아니, 붐카소만 색깔 넣어놓은 게 진짜 열받아요. 저거에 딱 듣는 게. 저거 뭐야, 이렇게. 저기요. 아니, 그러면 초성 해서. 이랑 그 앞에 아까 추억도 잡을 수 있고. 취하니, 취하게. 그러니까. 초성 다 잡을 수 있죠. 초성 2개를 볼다고 합니다. 12, 23, 초성. 다른 의견 없습니까? 나쁘지 않잖아. 오케이. 이대로 가요. 먹어야지, 먹어야지. 저는 붐카소를 추천했는데. 자, 오픈합니다. 12, 23, 초성. 이거였습니다. 추억이었습니다. 어? 치아. 치아. 치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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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게들은. 치아게. 아까 데킬라 먼저 데킬라. 개빛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고민한 게. 아니면 치아고 빛나? 치아고. 아, 어. 아까 전에 치아고. 치아고 빛나. 아니야. 아까 완전 데킬라로 이걸 라임으로 데킬라로 했구나 그러면. 모음이 맞아야 된다. 모음이 맞아야 돼. 데킬라가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듣자. 쓰자. 먹자. 읏. 치아. 이렇게 잘 들린다고.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냥 정답. 그냥 정답. 어떻게 이래? 아니, 끝없이도 잘 들리던데? 그냥 아래 대기일라. 피는 가수 안 했으면 아나운서 했어요. 치아 개네요. 동현이 형을 한 번쯤 믿었어야 됐네. 그러니까 왜 오빠가 들었어. 그러니까. 맨날 내가 반대로 든데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좀 강하게 주장하지. 10개, 100개 주장하면 1개 맞아. 이분을 정답 존으로 모십니다. 나이노 나이노. 정답 존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들. 불러주세요. 끝없이 차오는 딜라이트 우후 우후. 좋다. 석양 아래 대킬라 우후 우후. 자, 박자가 한번 봐봐. 달콤히 취하게 빛나 우후 우후. 내게 유일한 딜라이트 우후 우후. 본인이 박수를. 본인이 박수를. 바이브가 독특하네요. 바이브가 독특합니다. 자, 과연 정답일지. 마지막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잘 먹자. 보여주세요. 차올라 아니겠지? 차오름만. 차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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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어. 진짜 아까 들었는데, 치아예를. 치아개가 아까 들었대. 너무 이쁘지요, 너무 이쁘지요? 산처럼 생겼어요, 산. 케이크에요, 케이크. 자, 그리고. 너무해! 게임을 시작하기 당하고 싶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아니아니, 게임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 저 왜 이렇게 웃기지? 연기 톤을 테스트를 합니다. 누가? 내가. 자, 영국 영어과 출신인 부밀. 직접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정민씨에게 개인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보여주세요. 아시죠? 이 영화 아세요? 정우성 씨, 정우성 씨. 못하겠어, 이거. 아는데 못하겠어. 아, 이건 좀 그렇지. 남성분들 좀 가봐요. 아는데 못하겠어.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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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현! 김동현! 안 돼, 안 돼. 자, 롤! 레디! 하지 마. 액션! 니 이거. 실패! 니 이거 실패! 변한 걱정했네. 변한 걱정했어. 아니, 아니, 하지 마. 진구 좀. 한 번만. 제발, 제발. 자, 진구, 진구. 제발, 제발, 제발. 진구 씨. 진구 씨. 한잔 합시다. 진구. 보여주세요. 마침 먹어, 마침 먹어. 진구야, 진구. 진구, 진구. 자, 롤, 롤. 자, 조용. 이게 맞지. 자, 돌았어요. 3-2. 롤, 레디! 액션! 이거 마시면.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나랑 사귀는 거다. 하, 사귀는 거다. 실패! 오, 실패야, 실패야. 오, 실패야, 실패야. 이렇다니까. 진구야. 진구야. 나인호. 줄 수 없지. 대사가, 대사가 알려줘. 나인호, 나인호 갑니다. 실패! 레이스. 숙청을 썼어. 액션! 카메라가 어디죠? 실패! 안 해, 카메라가 안 해. 실패! 실패! 몰라요, 몰라요. 혜윤! 이현, 몰라요? 중간만 살짝 바꿔보세요. 중간?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이거 마시면. 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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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울고 있는 나의 모습. 태양이 싫어. 실패! 그걸 따라하면 어떡해요. 그걸 따라하면 어떡합니까. 노래 이어부르기가 아니에요. 노래 이어부르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90% 나왔습니다. 진구 씨가 했던 게 90%예요. 신! 신! 이거 마시면 2차 가자고 해야지. 이거 마시면 2차 갈 거니까. 이거 마시면 2차 가는 거다. 지금 연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아니고 생활연기니까. 여러분, 연기할 때는 그래도 좀 감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연기할 때는. 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우리. 우리가 있어. 최정입니다! 역시 신동연.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우리입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이게 완전 사과자가 맞는데, 그게. 우와, 엄청 예뻐. 지금 받았어요. 3층으로 돼 있습니다, 3층. 생각보다 꾸덕 스타일이야. 꾸덕 스타일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무조건 맛있지. 완전 꾸덕꾸덕. 숯과 팥과 윤절미. 입안에서 다 느껴지네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 다음 대사 보여주세요. 그렇죠. 아, 이거 술꾼 그건데. 그렇죠. 술꾼도시 여자들. 맞아. 이거 상황을 아는데. 한선아 씨가 딱 바라보면서. 나도 아는데, 저거. 한해. 자기소개하는 그 장면, 한해. 자기소개요? 자기소개? 어, 그럼 아닙니다. 나래. 나래. 뭘 꼬라봐. 뭘 꼬라봐. 뭘 꼬라봐. 아니었어요? 이런 느낌인데. 그건 싸우자는 거고. 아니네. 장면이 그게 아니었어. 결치한 거 같은데. 인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도 약간 연관이 있습니다. 제 힌트와도 연결이 되죠. 어? 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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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윤 깜짝이야. 세윤. 안녕하세요. 청해, 청해, 청해거든요. 30% 정답. 진짜? 형이가 들어가네. 오케이, 동현. 안녕? 나 멍청하지 않아. 80% 정답. 진짜? 거의 앞부분은 100%예요, 거의. 한해. 한해. 안녕? 멍청아? 멍청아?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실패. 이렇게 했잖아.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인호. 안녕? 나 멍청이야.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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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안녕, 나 멍청이야. 광적이야. 안녕, 나 멍청이야가 정답입니다. 그러게, 너 비슷했네. 엄청 비슷했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호.